안녕하세요. 멜멜채기랑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속 3D펜 이벤트 추첨을 해드릴 날이 왔어요. 지난 4월 7일부터 어제 4월 21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의 약 324분의 구독자님께서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제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벤트 응모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중에 옐로우 골드펜 한 분, 화이트 골드펜 한 분 해서 총 두 분을 추첨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투명하게 추첨은 유튜브 자동 추첨기로 추첨을 해드릴 거고요. 네, 현재 시각 21시 47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화이트 골드펜 받으실 분, 또 옐로우 골드펜 각각 입력을 해놨고요. 먼저 화이트 골드펜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누가 되실지 추첨 누르겠습니다. 네, 소나무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일요일 유튜브 알고리즘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응모해주셨어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옐로우 골드펜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마지막으로 네, 레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시와 꽃보다 아름다운 펜으로 아름다운 멜멜 재는 작품입니다. 응모해주셨어요. 두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두 분께서는 택배 발송을 해드려야 되니까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닉네임과 같이 성함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늦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매일 회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D펜을 받으시면 사용해보시고 지난번에 요청드렸던 대로 써보신 사용기를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너무 멋진 펜을 이번에 선물을 해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지만 항상 이벤트라는 게 해드릴 때마다 응모해주시는 분은 너무 많으신데 당첨되시는 분은 적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구독자분들께 멋진 이벤트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응모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뵐게요. 안녕